네 안녕하십니까 임진입니다. 영상을 찍는 날은 1월 6일 오후 4시 42분이고요. 오늘 두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아직 첫 번째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면 되고요. 두 번째 종목 이번에 첫 번째 종목 이어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 공부하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다음날 갭 뜨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리스트 판단 느낌으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공부할 종목은 DENT라고 하는 종목이고요. 다 한국어입니다.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종목은 DENT라고 하는 친구고 돈가는 6,670원에 마감된 친구입니다. 이 친구도 간단하게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형성돼 있는 큰 산들이 하나씩 보이는 편이에요. 첫 번째 산을 넘어갔다가 떨어지고 잠깐 휴식길을 거친 다음에 19년도부터 다시 올라오면서 두 번째 산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2021년도 막판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. 보시게 되면 이 친구도 넘어올 때 그냥 넘어왔던 게 아니에요. 떨어지다가 일정하게 저항자리, 즉 추세를 다시 한 번 더 상방으로 꺾기 위한 키포인트 자리들을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 상방으로 강하게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. 보이시죠? 여기 위로 올라온 폭들 그 다음에 앞전에서도 똑같이 떨어지다가 추세를 꺾어주는 흐름들을 만들어준 뒤에 여기서부터 받쳐서 쭉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. 그러면 이 친구도 분명 키포인트 자리들을 잡아주어야 하는데 보시게 되면 앞쪽에 이런 지지구간대를 일부 만들어놨던 자리들이 있어요. 앞쪽에서는 아래꼬리 지지구간대를 받쳐줬다가 여기서는 윗꼬리,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자꾸 빠지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즉 저항대들을 어느 정도 이런 구간대에서 만들어주는 흐름들을 만들어줬었는데 이런 자리들을 뚫어주고 올라와준 그리고 위에 좀 추가적으로 저항대들이 이렇게 껴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중 저항대 자리에서 마감을 해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잠깐 노란 박스 치워드리고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면 지금 오늘 올라온 자리는 저항대 부근에서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더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상방으로 올라가고 추세를 좀 더 강하게 강추세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겠다.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좀 지지부진하게 그냥 이렇게 올라온 흐름들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려면 이 자리가 다음 좀 키포인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9,000원 넘어가기 전에 8,600원 부근에 있는 우리 그 패턴으로 볼 때에도 이렇게 좀 버텨줬던 라인들을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. 이런 중요하게 버텨주는 라인대들을 뚫어주고 또 올라가주게 되면 추가적인 큰 상승폭까지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짧은 구간대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하더라도 벌써 30% 가까이 수익률 나오는 구간대예요. 첫 번째 저항자리까지만 가더라도 그래서 지금 자리에 버리기가 굉장히 아깝다. 여기서부터 나오는 흐름들 잘 체크해봐야 적어도 우리가 발바닥은 아니고 발목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무릎에서는 한번 포지션을 틀 준비를 할 수가 있겠다 싶었습니다. 머리는 12,100원이라고 치면 그래서 무릎에서부터 명치까지 명치에서부터 머리까지 라인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잡고 대응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2층과 추세를 꺾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낙폭 자리는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. 우리가 20%, 30% 더 많게는 70, 80%의 수익률을 노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낙폭이 내려온다고 했었을 때 똑같이 30% 그 정도 구간에 마이너스 구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선택한 전략은 일단은 짧게 보자. 일단은 짧게 보자. 대신에 잘 버텨주고 안전한 흐름들이 위에서 다시 나오게 되면 그때의 재면 수타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유는 빠지게 되면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 리턴, 그 다음에 로우 리스크 안 들어도 되는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겠죠. 그래서 손절단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은 대신의 기회를 살리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정비해서 재진입을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해보는 게 좋겠다. 그래서 라인들은 위에서 최대한 30분 봉상 살려줄 수 있는 라인들만 정해놨어요.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져갈 손실 라인은 3, 4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아까 생각했던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되죠. 그러니까 D&T라는 종목은 위에서 살리고 여기서 꺾어서 올라오게 된다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굉장히 큰 산들을 여러 번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행인 건 그래도 밑에서 내려왔던 저점 라인들은 점점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.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내용들 정리된 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종목은 D&T라고 하는 친구였고요. 6,670원, 6,500원, 6,300원 지지구한테 잡아봤습니다. 6,200원에 80원 이탈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일봉상 저항대 부근에서 마감을 해줬고 금일 거래량까지 동반하게 되면서 1차적으로 추세 전환을 도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8,500원째를 넘어가게 되면 강한 우상향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1,2차를 좀 나눠본 그런 상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로우 리스크, 하이 리턴 잘 이룰 수 있게끔 손절 라인 그 다음에 재진입 그런 것들까지도 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알려드린 두 번째 종목까지 잘 공부해보신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